아이고, 왔나 금서방. 선주랑 얘기는 잘했고. 잔대는요? 어, 방에 있어. 잔대야. 아빠, 미안해. 엄마 몰래 만나고 있던 거 말 못해서. 네 잘못 아냐. 잔대야.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. 혼자 일 많이 되었지? 아빠. 응. 나 그래도 엄마가 돌아와서 좋아. 처음에는 왜 우릴 버렸을까? 왜 이제야 돌아온 걸까? 이 생각 저 생각. 원망도 많이 했는데. 이젠. 그냥 엄마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. 행복하고. 그래? 아빠는? 아빠는 어때? 엄마 돌아온 거 싫은 건 아니지? 아빠도. 아빠도.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. 다행이라고 생각해. 근데 옥쌤. 우리 엄마 돌아온 거 알면 엄청 놀라겠다. 그치? 놀아주니까. 우리 엄마 STRONG. 우리 엄마가 61 рассказыв todas. 아버지가 vivid